아 와 재밌게 보셨어요? 네! 정말 재밌게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뜨거운 네? 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와 뜨거운 환호 호응 덕분에 저희들이 정말 공연을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공연은 이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너무 아쉽죠? 네! 근데 저희는 좀 이제 올라가서 좀 쉴까 합니다. 왜냐면 또 다음 주에 저희 또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저희 또 다음 주에 또 공연이 있으니까 오늘 좀 아쉽지만 또 보고 싶은 분들은 다음 주에 오셔서 저희 모두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운데 이후까지 찾아가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가시는 길 조심히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들이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문세 이문세님의 붉은 노을을 저희 홍보단 전 출연지 나와 다 같이 부리며 2015년 서울경찰홍보단 연말특별 강연을 막을 낼까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홍보단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한국 MTV의 배아주행 성경찰홍보단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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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담아났네 숨은 그대를 불쌍하네 보고서 이래 눈물을 넣어 다 보아도 다 마치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은 너뿐이나 소리쳐 부르지만 저게를 벗겨 볼만 이렇게 타는데 이렇게 타는데 잊어야 할 기억이 나시고 난 너뿐이나 까마하네 거리 없이 뒤에서 아름다웠던 그 모습 이젠 볼 수 없는 것 알아요 후회는 없어 생각하는 너를 다 마이팅하고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은 너뿐이나 소리쳐 부르지만 저게도 벗겨 또 아픈 게 다른데 자 그럼 계속해서 소리해 드리도록 합시다 마술 그리고 의제 콜라보레이션 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분 10분 1분 1분! 우리 뮤직비디오를 승리합니다. 벌써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했습니다.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위처럼 부르지마 저게 너먹는 꼴만 굵게 타는데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위처럼 부르지마 저게 너먹는 꼴만 굵게 타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식여부님 감사드리고 어머님 우리 거두영 우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상규 전달리님 감사드리고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어머니 감사드리고 기다려주세요 민식여부님 파이팅